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스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주사 전환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철강이죠. 그렇죠. 철강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SK텔레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죠? 통신이죠. 통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SK텔레콤이 얼마 전에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회사와 비통신 회사도 지분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하면 당연히 철강이라는 답이 나오는 게 정답이죠. 그런데 철강만 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수소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철강 회사가 웬 수소? 이런 것들이 쉽게 와닿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현재 포스코가 나아갈 방향, 단순하게 우리나라 세계 유수의 철강 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그룹사를 재편하면서 수소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과 관련해서 철과 관계가 있든 없든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사업 부분들은 재편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를 통해서 아무래도 포스코라는 이름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장악하면서 자회사 딸을 키워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현재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하면 너무 철강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섹터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최근에는 사실 2차 전지도 하고 수소 사업도 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부각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저희가 어떤 점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포스코가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각 사업 부분들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서랑설레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다양한 계열사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죠. 이러한 계열사들을 어떤 지주회사 밑에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가라는 거죠.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인적 분할과 문적 분할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상황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일단 철강 사업부, 그다음에 수소 사업부, 말씀하신 2차 전지 사업부 이런 것들로 현재 나눠서 현재 지금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사를 쪼개면서 좀 그런 부분들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회사를 쪼갤 때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거부감이죠. 그런 몇 차례 사례들을 통해서 그런 거부감들이 말씀처럼 있는데 그러면 포스코도 정해진 건 없겠지만 인적 분할을 하느냐, 물적 분할을 하느냐 어디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언론 쪽에서는 구글 모델을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들은 팩트체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의 회사입니다. 하나의 회사인데 제가 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인적 분할은 이렇게 딱 수평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포스코를 갖고 계시면 인적 분할을 하고 나면 두 회사를 다 보유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를 두 개로 쪼개게 된다면 물적 분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포스코를 갖고 계시면 포스콘은 그냥 갖고 계시고요. 밑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된 자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여러분들이 새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인적 분할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대주 지분들이 나눠지죠. 그러다 보니까 대주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는 면에 있어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조심스럽죠.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인적 분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대주 지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신설법인에 대해서 주주들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요 주주들을 설득하는 거,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언론들은 다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다 거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랑설레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저도 지금 포스코를 너무 빨리 다루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가능성으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포스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미리 우리 이데일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다가 포스코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를 내가 신규로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참고자료로 삼으셔서 인적 분할이 됐을 때는 인적 분할 결정이 나면 제가 볼 때는 매수 관점이 적극 유효한데 물적 분할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회가 지금 10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그때까지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생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리 생법을 계산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이 주가로는 포스코가 그때 발표를 하면서 그날 사실 경기 민감주들이 좋았던 것도 있긴 하지만 맞습니다. 주가로는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진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게 물적 분할이 되면 조금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10일 날 이사회가 발표날 때까지 변동성들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이 이제 10일 날 결정이 되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진입하셔도 되지 않을까 너무 바닥에서 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상황을 보고 그다음부터 앞으로 늘어나는 상황들은 상당히 고무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물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보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시나리오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본 이후에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주주 설득이 가능한가요? 글쎄요. 근데 뭐 어차피 주요 주주들이 국민연금이 한 10% 정도 갖고 있고 한다 하더라도 포스코 자체 지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뭐 한다라고 한다라면 LG화학도 그랬고요.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연금이라는 게 솔직한 얘기로 술구멍에 또 발을 빼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너무 국민연금을 믿는 것도 이건 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국민연금이 언제 강하게 반대해서 지금 이사회 통과가 못했던 적은 저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냉정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다 열어놓고 나는 대비만 하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결정이 나면 움직여도 늦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결정이 나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선추멸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지금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제가 손을 통해서 설명을 잘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포스콜 관심이 있다가 인적 분할 그러면 남들이 인적 분할하면 어떻게 되지? 물적 분할하면 어떻게? 이거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주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이 손 설명이 잘 또 주요하지 않았을까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침 수소랑 전기차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사업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수소 쪽을 한번 포스코가 그래도 미래 먹거리로 점 찍어놓은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생수소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수소사업, 우리 미래 먹거리로서 수소사업을 나오니까 이런 쪽들로 진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긴 합니다만 이게 전혀 철과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생수소가 나오니까 그걸 정제해서 사용하는 단계는 그 이후 문제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여기다가 호주의 천연수소 광산회사를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6천억 정도 처음에는 가격 형성이 됐었는데 M&A가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한 7,700억 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충분히 이거는 지불할 가치는 있다. 지금 포스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딜입니다. 그리고 100% 지분 인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수소사업에 대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수소사업이라는 게 결국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리고 포스코같이 대규모 장치 산업을 해봤던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서 결정이 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판단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포스코 그룹이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논의합니다. 자, 그럼 함께 오늘은 계열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아이스티입니다. 회사는 IT 서비스 사업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 중 절반 정도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영향으로 고객사 IT 투자가 위축되면서 4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사업 구조 조정 이후 포스코 아이스티는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물류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철강 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2025년까지 그룹사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 그룹사와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됩니다. 한편 회사는 국내 최초의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까지도 국내에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관련한 이슈도 부각될 수 있습니다. 포스코 아이스티 영업이익 흑차 전환 가능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철강 유통 채널을 맡고 있는데요. 철강 에너지 식량이 주 사업 분야고요. 자회사인 포스코 에스피스에서 구동 모터코어를 생산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이러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리비안으로부터 세 번째 수주를 받으면서 어제짱 주목받았는데요. 양산은 최근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억 원의 아웃풋샤프트 9만 대 분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회사는 호주 천연가스 생산업체인 세넥스 에너지를 7,700억 원에 인수하고 가스전을 활용한 탄소 포집 등 친환경 수소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이를 통해 블루 수소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ESG 경영을 펼치고 있는 포스코 인터의 성과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미국 1위 자동차 업체인 제너르포터스와 2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합작사업 설립에 나섰는데요. 국내 배터리 소재사가 글로벌 자동차사와 합작사를 설립하는 것은 처음으로 어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합작법인은 2024년부터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해서 얼티엄셀즈, 즉 GM과 엘지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서 설립한 전기차 배터리 법인에 공급합니다. 이런 가운데 회사는 어제 포항시에서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천연흑연, 인조흑연 음극재를 모두 국산하게 됐는데요. 오는 2023년 종합 준공을 목표로 연산 1만 6천 톤 규모로 조성되며, 이번 1단계 준공으로 회사는 8천 톤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를 우선 생산합니다. 이는 60킬로와트시 기준 전기차 약 21만들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포스코 그룹의 계열사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왔던 포스코 케미칼 이야기로 저희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꽤 많았어요, 어제. 먼저 GM이랑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랑 소재 업체가 지금 처음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건데, 시장에서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데일리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셀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에 계속해서 투자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GM이 왜 소재 업체와 손을 잡을까요? GM 입장에서 보면 내재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GM도 지금 2030년까지 차량용 연료전지에 대해서 만들어내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죠. 과연 자동차 업계가 저런 셀을 만들어낼 능력이 되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완성차 업체들이 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고 이것을 외부에서 사온다? 그건 자동차 모양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 업체들로부터 직접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수요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소재단에 있어서의 주요한 것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현대차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타난다는 거죠. 자동차 업체들이 직접 셀을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소재 업체들은 더욱더 판매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더욱더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먼저 포스코 케미칼이 주행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다양한 회사들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배터리 셀 업체에게는 참 위협적인 소식이 될 것 같고. 셀 업체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물론 셀 업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규모의 경제라든지 대형 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 업체들은 계속 셀을 사가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폭발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기에는 다소 좀 미흡하다. 그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GM이랑 이제 협약을 맺었으니까 북미의 다른 전기차 업체와의 협약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음극제 국산화에도 성공을 했다라는 공장을 만들죠. 그런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생각보다 그날 주가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전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지금 분위기가 2차 전지 소재단이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오히려 이런 주식들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조금 적극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너무 이런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2차 전지 소재업체들이 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반등할 때 리바운드가 다시 분명 나옵니다. 그럴 땐 포스코 케미칼이 또다시 대장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에코 프로나 천보 같은 기업보다도 포스코 케미칼이 앞으로 또 기업의 회사의 분사랑 이런 것들 포스코 그룹 내 지주회사와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은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메모해 놓으셨다가 시장이 터날 때 좀 빠르게 진입하는 것도 좋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2차 전지의 대장주 말씀하셨던 에코 프로 BM이나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진입을 한다면 포스코 케미칼을 더 높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가요? 포스코 케미칼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장주,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에코 프로 같은 경우를 내가 진입할 것이지, 대장주로 진입할 것인가, 포스코 케미칼을 진입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그건 결정을 여러분들이 내리시죠. 그런데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을 진입한다 하더라도 에코 프로의 모양을 보셔야 돼요. 에코 프로의 모양은 항상 보고 에코 프로 대장주가 살아 있느냐, 지금 에코 프로가 10% 넘게 빠졌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못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은 에코 프로의 두 시대에 내가 기준점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옆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사서 더욱더 큰 변동성을 노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선 배터리 셀 업체를 제외하고 소재 업체가 합장을 했다는 점,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호재 속에 포스코 케미칼 갈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 2차 전지에 좀 조정이 있습니다. 대장주들의 흐름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꼼꼼하게 체크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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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